여기는 지금 제가 방불을 일부러 켜지 않았습니다. 여기는 그냥 1층이고요. 1층이지만 그래도 채광, 불을 지금 형광대가 안 켜도 집이 박습니다.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지금 가격은 1000에 30에 나왔습니다. 1000에 30에 나왔고 불을 켜면 이제 더 환해지네요. 그래서 1000에 30에 1층 뭐 나쁘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1000에 30에 1층 뭐 나쁘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1000에 30에 1층 뭐 나쁘진 않는 것 같고 2m 50, 3m 60 나오네요. 여기서 이렇게 2m 50 좀 넘고 저기 벽에서 자릴까지가 3m 60이 조금 넘고 그래서 반지하에 이 정도는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지상층으로 1000에 30으로는 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선에 30인 것 치면 집은 괜찮습니다. 1000에 30이라면 관리비는 5만원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. 아 사진을 찍어야 되죠. 그리고のは 사진을 찍어야 되죠. 한참 쌍이 13분씩 당연하죠. 가까이 랩합니다. 1997 Ooh crain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